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0년 3월 30일 자 오늘 안내소가 드디어 개소를 했습니다 어 새 직원 여울이죠 여울 오랜만에 봅니다 여울 튀어나와 동물의 숲에서 귀여운 강아지죠 어 광장도 예쁘다 진짜 동사무소죠 일종이야 동사무소 안내소 기념식 가야지 여러분 오늘 남쪽은 굉장히 수산합니다 수산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올 것 같네요 여러분 지방은 어떠신지 계신곳은 아 안내소 가봅시다 여우 여우 대출금도 좀 갚아보고요 흐흐흐흐흐 구경을 한번 해주시죠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힐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 5배마일 찬스가 생긴다 와 대박이다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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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7 7 7 5 5 5 5 5 5 5 5 5 에어컨 실액이 필요할까요? 장식 효과가 있나? 뭔가 좀 리얼할 것 같아 그리고 다음에 그 다음에 더블 마일 교환 자 벨 교환권? 이게 뭐지? 아 마일리지를 별로 급변할 수 있나 뭐구나 주머니 정리 고수의 기술 8천 이거 필요하다 이거 이거 해야돼 벽돌 울타리 아 이건 일단 제일 중요한건 오 이런것도 있네 레시피구나 오 오 이거 좋다 오 오 저거 되게 많는데 이야 엄청 많아 우와 이거 엄청 많아졌어요 이야 돈 좀 모아야되겠구만 이거 마일리지 좀 모아야되겠네 알겠습니다 좋다 우와 이거 엄청 발전했다 잠깐만 기념식 일단 먼저 하고 기념식 일단 먼저 하고 우리 강아지 이름을 한마리는 몽그미 한마리는 동그미 로 했습니다 이거 왜 capitalize 몽그미는 조금 애가 소극적인데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큰데 손 멜로디 손 멜로디 섬 멜로디 좀 이따 바꿉시다 그 다음에 섬 주민에 대한 상담 이런 거 필요 없어 나중에 하고 일단 이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아이디어를 충분히 하고 하고요 너고리한테 기념식 어? 섬의 인프라 어 다리 다리 그래 다리 다리 좀 더 해야 돼 다리 다리 인프라 정비 다리 피탈길 대박이다 진짜 와아 다리를 넣고 싶어 와 다리도 야 98,000원이야 너무 비싼데 톱나무 다리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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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기념식하자 기념식 참가할래 히히히 점점 발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아 안내소 지금 뭐야 몇명이야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셋 셋 넷 다섯 경사났네 경사났어 왠지 감동인데요 여러분 자 하나 둘 자 그리고 기념식을 마쳤고요 이제 해야 될 게 무한적으로 많아졌네요 와 대박이다 이제 조금 가만 있어봐 그래서 옷 하나 사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오후에 또 할게요 여러분 잠깐만요 어떤 옷이 좋을까 아 그래 와 얘네들도 가기 와 너무 많다 음 그래 어디다 광장에다가 가야되나 어디가 좋을까요 너무 멀지 않으면 좋겠는데 광장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동선을 너무 방해하지 않는 곳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낚시하는데 방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낚시하는데 방해가 더 쉽게 안 되고 낚시하는데 방해가 더 쉽게 안 되고 낚시하는데 방해가 더 쉽게 안 되는 것 같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할까 돌이 있네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하자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하자 여기가 좋을까 나무 하나 뽑히지 나무 하나 뽑히지 하자 하자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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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니트 멋있다 이거 그 다음에 워커는 있어요 오 여기 멋있다 그 다음에 양말 아 으 으 으 으 으 자 이제 갈아입고 끝내도록 합시다 오 다섯배 곶감의 품목을 팔자 갈아입읍시다 슬림 니트 마음에 들텐데 오 좋아 오 예뻐 오 예쁘다 발목 양말 양말은 티가 안나네 아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을 것 같아 오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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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가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찍 안esa 이번엔